봉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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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내가 자유롭고도 겁이 없는 내가 봉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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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란인가 마마를 모셔가겠습니다 모신다니 어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봉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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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전의 거취를 내게 말할 수 없다 중전의 거취를 내게 말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는 겐가 가짜 얼굴 당장멈춰라 무슨 일이 있는 겐가 전화 난 물을 물을 자 전화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십시오. 전하의 군이 전하의 옥체를 해치는 불경을 저지르지 않도록. 멈춰라. 어명이다. 나의 여인이다. 중전의 몸에 손끝이라도 된다면 이 칼이 너의 목을 뺄 것이다. 이렇게나 마마를 생각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자네는 모르는 게 많고 내가 손수 가르쳐주지. 내가 보이느냐?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너희는 누구의 군이냐? 너희의 군이다. 모두 물러서라. 왠 놈이냐? 괜찮소? 제가 말씀드렸죠. 마마를 불행하게 하시면 전하 역시 불행해지신다고. 협박이 아니라 하였으나 이젠 그 말을 바꾸겠습니다. 무험하다! 저 여인은 더 이상 자네의 사촌누이가 아니네. 그 안위는 물론 행복과 불행을 책임질 사람은 의금 부장인 자네가 아니라 나란 말이지. 아유, 한편의 씨다. 야, 이거 청나라 거야? 야, 이거 좋아 보인대. 이거 팔면 다셀은 먹고 살겠다. 야, 벗어봐라. 애, 벗어봐라. 이, 벗어봐라. 이, 벗어봐라. 이, 벗어봐라. 이, 벗어봐라. 뒤통수를 함부로 보이면 쓰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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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흠, 벗어봐라. 흠, 벗어봐라. 죽이진 않았네. 다음 사람은 죽일 생각이 내 맛. 이번에는 일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생각 말고 왜 거나 들어보쇼 현생에서 미친듯 달려야봐